봄노래가 들려오면 꽃놀이를 가야되듯이 캐럴이 들려오면 겨울 디저트를 먹어줘야지 근교에 자리한 카페답게 주차장도 실내도 정말 넓다 요즘 화순에서 가장 핫한 디저트 카페라던데 저희 카페는 계절의 모습을 제철 디저트에 담아서 선보이는 카페입니다 봄에는 벚꽃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산딸기 파르페가 있었고 여름에는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한 초당옥수수 빙수가 있었고 가을에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무화과 파르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의 주제는 뭘까? 아 딸기구나! 대표적으로는 딸기 파르페인 낭만이 있고요 딸기밥 펭수, 딸기 라떼, 딸기차, 딸기가 통째로 들어가는 딸기통통 생크림 케이크가 있습니다 딸기를 농장 직송으로 받고 싶어서 가장 신선한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손님들께 드릴 때도 거의 당일날 딸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게 좋아서 화순 딸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 같은 경우도 다 고급의 프랑스 천연버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는 생크림도 국산 원유 생크림 이용하고 있고 밀가루는 유기농 밀가루 사용하고 있고 좋은 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이사이에 크림과 함께 포개지는 딸기 보이는 곳에만 딸기를 넣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딸기를 듬뿍듬뿍 케이크 위에는 통딸기를 올려 마무리 이번 시트는 좀 더 진한 색인데? 아 초코구나! 촉촉한 초코 시트에 부드러운 생크림 새콤달콤한 화순 생딸기가 무려 통으로 가장 중요한 등장 있는 데이브를 더 리액 CSuge 축적 Rob работу 이 컴 Lilben 액하 Süper 앞으로 뵙서 사이사 푸는 지식력 충분한 코코 겉 blond 찹장 수록 아멘 우이사 곱 고 stiffness 사이 케이크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매하신 당일에 신선한 때 드시는 게 또 맛있고요. 또는 케이크마다 성격이 다른데 특히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버터크림이라서 상온에서 좀 부드러운 상태일 때 먹는 게 좋기도 하고요. 폭신폭신한 빵과 부드러운 크림 통통한 딸기 초코 러버 심장 떨리기 하는 비주얼 그야말로 딸기 파티네 딸기 파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예약이 몰리기도 해서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예약해 주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하루 전날 5시 전까지만 예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혼자이든 여럿이든 간에 케이크라는 그런 겨울의 낭만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한 시간 꼭 보내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장하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명동 거리에 빵내음 폴폴 빵순이 빵돌이들의 성지 중 한 곳인 이곳 저희 가게는 2015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딸 아이 태명으로 해서 좀 더 맛있게 천연발효종을 이용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식사빵 종류도 있지만 동명 넣어고 치아바타가 제일 맛있습니다.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건강빵이다 하면 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보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동명동에 어울리는 빵이 뭘까 계속 구상을 하다 보니 기다란 빵으로 건가루랑 베리류를 넣어서 동명동을 걸으면서 드실 수 있게 만든 빵입니다. 어? 이 빵들은 좀 생소한데? 쇼틀랭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전통 빵이에요. 연인이나 가족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먹는 빵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동그란 케이크만 생각했는데 고정관념을 깨는 케이크네. 저희가 이제 권가루, 베리류 해서 롬에 한 1년간 숙성을 시켜요. 숙성됨으로써 제가 보존 역할을 많이 해주는 빵입니다. 설탕 양이 의외로 조금 많이 듭니다. 들어가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버터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버터하고 설탕이 같이 잘 융합이 돼서 먹었을 때 더 풍미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우선 드실 때 정가운데로 코팅을 해서 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chronic 하는김에 원래는 그루들이 이뤄까? 그래픈가 우선 드실 때 정가운데로 파팅을 해서 우선 드실 때 정가운데로 파팅을 해서 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그걸 드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빵 같은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서 실온에 보관하시면 그날 먹었을 때하고 다음날 먹었을 때하고 계속 풍미가 틀려지는 빵입니다.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부드럽고 고소한데? 커피나 홍차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드시기도 하지만 와인하고 샴페인하고 드셔도 잘 어울리는 빵입니다. 자꾸 생각날 맛인데? 슈톨렛만 먹기 양심에 찔린다면 건강빵도 함께 올 연말은 저희 제품인 슈톨렛을 조금씩 드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